방콕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76을 했었어요. 176을 하면서 우리가 그 패스트 컴프에 대해서 조금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니 스팀슨의 플라워로 아주 느릿느릿한 곡으로 보컬 전용 컴프하고 기타 전용 컴프를 하고 지난 시간에는 바스켓 케이스 신나게 달리면서 젊음을 확인해봤죠. 그렇죠. 젊음을 확인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먹었구나. 나이가 좀 있다.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됐는데 어쨌든 그 컴프가 이제 패스트가 되었을 때의 특징은 이게 컴프가 어택이랑 릴리즈가 느리면 처음 먹은 컴프가 그 다음 노트가 너무 빨리 나왔을 때 미처 빠질 틈이 없이 컴프가 누적되면서 아유!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컴프가 패스트로 어택 릴리즈가 바로바로 빠지게 되면 하나씩 따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좀 소스가 선명해지면서 컴프가 먹는 그런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놓은 거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컴프의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미 저희가 패스트를 확인해봤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시험곡으로 할 거지만 대신에 좀 드럼이랑 베이스를 좀 추가해서 좀 더 신나게 저희가 본격적인 모니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76을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스펙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컴퍼전이나 인프나워프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건 다 똑같더라고요. 컴퍼전 192 샘플레이트, 192kHz에 비트레이트 24비트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컴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패스트가 어느 정도 패스트인지 확인을 못했었는데 어택을 제가 보통 이렇게까지 짧게 놓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저는 보통 이제 어떻게 놓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보컬 같은 경우에 빠른 템포는 2에서 3 제일 빠른 템포를 저는 보통 이 정도를 놓고 아 그래요? 좀 여유 있으면 5 정도를 놔요. 그리고 요새 릴리즈는 오토 릴리즈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릴리즈까지 보통 자기가 설정하는 경우는 없지만 릴리즈는 보통 한 200배 한 200배에서 500배 사이 뭐 한 요 정도 놓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2mm면 이제 뭐 한 150배 정도 됐죠. 300mm, 1.5일 때는 한 뭐 한 500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2에 300, 1.5에 70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패스트는 릴리즈가 또 압도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U라고 되어있는 게 뭐냐면 요게 마이크로세컨입니다. 마이크로세컨, 요건 밀리세컨이죠. 밀리세컨은 1,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2ms이라고 하면은 0.002초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는 마이크로세컨은 이제 100만분의 1초입니다. 100만분의 1초니까 지금 뭐 굉장히 짧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패스트는 진짜로 컴프가 순식간에 바로 먹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리고 컴프레이션은 6대1로 아예 적당하게 해놨네요. 보통 이제 컴프를 많이 안 먹일 때 라이트하게 먹일 때 보통 뭐 한 2대1에서 3대1 이 정도 먹이고 소스감을 좀 컴프를 많이 주고자 할 때 이제 뭐 4대1에서 5대1, 6대1 이렇게 주고 베이스나 킥같이 컴프를 빡빡하게 줘야 될 때는 8대1 이상, 10대1, 무한대대1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거기에 가장 좀 중간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먹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컴프 자체가 조금 수동으로 세팅한다고 하면 좀 많이 먹인 컴프예요. 많이 먹인 컴프. 근데 대신에 뭐 스레시홀드를 자기가 직접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요정도로 세팅값이 나와 있다는 거 여기에 컴프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프리컨시 리스판스와 다이내밍 레인지가 마이크로폰에서는 뭐 20에서 2만 다 동일하고요. 112 그리고 111 인스트루먼트 인풋이고요. 라인 인풋 111, 그 다음에 라인 인풋 34는 113 자 그리고 모니터, 모니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76에만 나와 있죠. 476 라인 아웃풋, 110입니다. 110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디멘전이 나와 있는데 요쪽에 이제 그 크기를 보시면은 제일 큰 이 볼트 46이 8.4cm, 5.2cm, 아 이거 저거군요. 인치군요. 인치 21.2cm, 13.2cm, 6.6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어 쉬핑웨이트 그 다 포함해 갖고 1.6kg고 그냥 요거 단일 무게만은 1kg가 안 나갑니다. 0.92kg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76이 고기 한근 조금 넘고 얘는 고기 한근 반. 음 반. 네 한근 반. 한근이 반. 그렇습니다. 한근 반이면 은총씨랑 저랑 보면 둘이 뚝딱이죠. 네 둘이 뚝딱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겠지. 모자랄 것 같다. 안되겠네. 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게 뭐 제일 많이 되는 거 다 되는 거. 네. 포인 포아웃에 빈티지 프리앰프 컴프레서 다 됩니다. 프로듀서가 이제 적혀 있었죠. 그렇죠 프로듀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에다가 밴드가 적혀 있어요. 밴드. 그만큼 인아웃에 자신 있다면 이거겠죠. 솔직히 밴드는. 밴드는 아니다. 아니다 뭐. 예 오버하고 있어요. 정은 밴드는 되겠다. 정은 밴드는 되겠다. 둘이니까. 가능해요. 자 그럼 바로 버즈위에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바로 외관 먼저 보고 올게요. 네. 자 볼트입니다. 볼트 476인데 요건 좀 이제 거리가 많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76 컴프랑 이 빈티지 프리앰프를 각각의 원투 채널에서 다 따로 만져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보컬, 기타, 패스트, 오프 이거 컴프 선택할 수 있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기본적으로 소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꽂으면 바로 이제 왼쪽에서 나오는 현상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 눌러주시고요. 모니터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 소스도 여러분들이 인풋 원투에서 들어오는 모니터. 그리고 아웃풋에서 들어오는 모니터, 아웃풋도 1, 2, 3, 4, 인풋 1, 2, 3, 4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소스,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소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쪽에서 잘 열어주셔야. 어 왜 클릭 안 들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 소스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48V 팬텀 파워, 인풋 원투,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 각각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과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자 옆면 보시면은 아주 인테리어적으로 효과가 좋은 우드 패널이 있고.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 그렇죠. 뒤쪽에 보시면은 켄싱털락의 파워, 그리고 여기 아답터, USB-C 단자, 미디 인아웃, 그리고 모니터, 아웃풋, 인풋까지. 이렇게 단자들이 쫙 있는 연결성이 좋은 4x4 오디오 인터페이스 476이었습니다. 자 잘 보고 왔습니다. 49만 9천 원이고요. 밑으로 쭉쭉 내려서 2분 노래 강렬하게 하시는 분. 흑인 저기 블랙 가스펠. 저는 판소리 주장해 봤고요. 자 볼트 476 포인트 포아웃. 외관은 봤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피처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176 컴프레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폴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 팀에서 제작했다. 이게 가장 신뢰가 가는 문장이고요. 자 빈티지 마이크로 프리앰프 모드로 클래식 보컬을 캡처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던 어택과 릴리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을 줄 몰랐는데 패스트는 생각보다 진짜 패스트하다는 거. 그리고 보컬 기타도 생각보다 어택이 빠르니까 컴프는 확실히 직관적으로 좀 딱딱 먹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인 이지아웃 되어 있네요. 4인 포인트 포아웃. 아이패드 및 아이폰 지원되고요.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시스템 요구사항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76까지 살펴봤어요. 자 476은 확실히 뭔가 좀 거리가 좀 많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은총 씨랑 저랑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제 서브템으로 놓고 쓰기에는 사실 좀 가격도 그렇고 스펙도 좀 남는데 메인으로 쓰시려면은 인풋 4개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완전 초 완전히 엔트리급 저가 모델 막 10만원대 20만원대 초반 정도까지 이런 모델을 쓰고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중이라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딱 좋을 것 같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그냥 원래 난 기본으로 쓰고 있던 좋은 게 있고 진짜 뭐 여행용 서브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면은 사이즈상 176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이제 176까지 하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뭐 이제 그 서브용으로 둔다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제 만약에 얘를 서브용으로 집에 두게 되면 집에서 좀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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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가 아니야. 이건 서브가 아니야.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거를 집에 두게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도 또 그만큼의 장비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작업실에도 흘러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집에 와서 아 일을 끝나고 땡 쉬어야 되는데 이제 수정 전화가 왔을 때 그럼 아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수정 이후에 새로운 작업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집에다 놓으면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다 안 끝내고 집으로 온다고 집에서 일을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맞춰갖고 인테리어를 하면 다육이도 화분 좀 큰 거 나야 된단 말이야. 화분 여러 개 놔야 되고 선인장도 하나 놓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본격적이 돼 책상이. 여기는 이제 난이죠. 난. 난은 좀 그거 아니냐. 요즘. 아 네. 좀 작은 난이 있어요. 아 좀 있어요? 엔트리급 난이 있구나. 엔트리급 난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엔트리급 난이 있어요. 엔트리급 난을 넣을 수 있어요. 초저가 엔트리급 난. 꽃도 피고. 약간 좋은. 약간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엔트리급 난이 있다. 오케이.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난과 함께 4, 7, 6을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본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완전 적다. 딱 좋은 사이즈. 50만원 언더기 때문에 49만 9천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격대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 네.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스켓 케이스 드럼과 베이스까지 얹어가지고 더욱 신나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소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